자 금일,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이블위딘, 이블위딘, 오늘 7일째? 예 7일쯤입니다 7일째 방송입니다 자 어제까지의 줄거리는 대충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등짝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바첸 등은 거지가 됐습니다 자 어제 김호찌까지 한 거 같아요 예 1950원 밖에 없으면 1950원 이야 1950원 아 맞다 셉조 만났지 셉조가 배가 뚫렸고요 어깨를 맞고 으앙 죽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겠죠 하하하하 자 아무튼 아 그리고 여기 여자 화장실이 닫혀있었어 예 아 충격적이에요 여자 화장실이 닫혀있었고요 남자 화장실은 열려있었습니다 이럴수가 아 아 그렇군요 에 남자 화장실이 뭘 볼 필요없지 안 그래요 자 일단 이동 해보죠 신나게 이동을 해봅시다 에에 잠깐만 자 이거는 잘 봐요 여러분 봐봐, 잘 봐 자 나는 죽어있지 않다 나는 죽어있지 않다 나는 안죽었다 안죽었다 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왼쪽에 도끼를 짓고 있어요 어디서 이 자식이 야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래 오마이갓 자 짜증납니다 오 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필싸기 있죠 필싸기 자 필쌓기 자 필쌓기 으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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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그놈은ropolis 와우 흐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자 어우 엄청나군요 자 맥그놈이 역시 짱짱맨입니다 한방에 죽었어요 한방에 쟤 좀 강한 녀석이었는데 한방에 그냥 머리가 뽕! 아 얘는 아니죠? 얘는 아까 저격총을 쐈었나? 자 보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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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히이익! 으으으압 으으으으으으으 에앵! 에앵! 뭐기 짜셨어 뭐기! 누가 저랬어여 누구야 누가 저런 짓을 한거지? 자 여기 앞에 또 아저씨가 눈에 불을 키고있네 야, 아니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 아, 이렇게 대놓고 여기 눈을 반짝이시면 곤란합니다 눈 웃겨 저기 대놓고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로 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아, 얘는 어떻게 유리할까? 자, 봅시다 아, 뭐 그렇게 해! 뭐 저거 할 필요는 없고 아... 안 되겠어, 쏩시다 아악! 아악! 오, 야 뚫렸어! 오마이갓! 엉덩이 났어! 오마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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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홀리 쉣! 홀리 쉣! 오! 오! 오, 저번에 위험한 폭탄이 있어요 안 되겠군, 쏩시다 자, 좋지요! 예 아니... 뚫렸어! 앞에서 뒤로 나왔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자, 일단 기몬찌도 사놔나갓고 아, 기몬찌이? 아, 기몬찌이 맞았어요 좋았어 야, 이쪽으로 한 번씩 있겠구만 오! 아니, 근데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왜 문을 닫아? 그냥 열어두면 안됩니까? 나중에 도망갈 수 있게 자, 오, 여기에 또 있어 근데 여기는 청소를 되게 많이 안 했나 봐요 찐덕찐덕한 게 붙어있습니다 아, 일단 빨리 가자 어? 어? 잠깐만 또 있어 쟤 아이 나 괜찮아요 우리한테 필살기가 있으니깐요 자 매그넘이 있죠 자 멀리서 쏠건데 아 매그넘 쏠 필요 없겠다 자 일로와 저격충으로 저격충도 쎄니까 자 급소를 따이야 오 좋아요 자 급소를 맞추는게 최고의 일입니다 자 우린 천천히 갈거에요 이야 여기는 저격총을 써야할것 같아 저기 애들이 많다 그죠? 왠지 저격총을 써야할것 같은 느낌 오, 아이템 오와! 천원 야, 이런 큰 거에 이제 현업되지 말아야겠어 예 큰 거에 현업되면 안 돼 그죠? 자, 궁디 팡팡! 자, 궁디 팡팡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쟤는 옆에 동료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오! 동료가 죽어있네! 자, 얘도 얘 방탄호수 읽어봤기 때문에 치질, 치질을 치질개선! 엇! 으허! 됐나? 오 자, 뭔가 이상한데 자, 여기에 자 아, 이거 경보장치인가봐 예 경보장치인가봐요, 경보장치 아, 얘도 아, 얘는 진짜 짜증나는게 뭐냐면 밝아먹고 있다니까, 아, 왜이래 근데 웃긴 거는 아무리 봐도 거시기가 없는 듯 뭐 어쩔 수 없죠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허 아, 거기가 불타버렸나봐 아아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자, 여기에 치질개선 두 명 한 개 아까 엉덩이에다 쏴졌거든 근데 엉덩이에 상처가 없네요 와 그래도 좀 행복하게 간 것 같아 잘 가세요 어 뭐가, 뭐가 극혐이야 아까 그거 불타버리네? 아, 좀 극혐이긴 하죠 빨가먹고 있으니까 에, 아니 불타버린 게 극혐이 아니라 빨가먹고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불이 뒤에서 제일 무서운 애가 쟤예요 빨가먹고 와가지고 막 안아줘요 하는 애잖아, 그죠? 가까이 오면 안아줘요 하잖아 다 잡았나? 이제 일어나도 되겠죠? 자, 일어나봅시다 이제 일어나도 되겠지? 설마 누가 오겠어요? 어, 누가 있는데? 자, 눈깔이 나왔습니다, 눈깔 어우, 저기 있네 우리 아저씨가 안에 있는데요 어, 근데 안에는 폭탄이 있네, 폭탄이 야, 이게 뭐야? 자, 안쪽에 폭탄 드럽게 맞네 제가 쏜 건가, 설마? 자, 그렇다면 빵야! 워호우! 헐이 쉣 오호 오호 오, 잠깐만, 잠깐만 근데 왜 다 안 쳐진거야 와아오 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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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자, 일단은 다 터트린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어우, 여기 있네, 하나 더 안쪽에는 먹는 것도 없는데, 그죠? 빵? 오케이 오오오오 아이템 300원, 300원 여러분들이 어제 500원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중하게 다루려고요 300원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어 여기도 병이 있군 위를 좀 뒤져봐야겠는데 우리 위에 한 번도 안 봤잖아 그지 자유의 거시기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마이갓 어? 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거를 타고 간다는 소리구나 아까 멀리서 본게 이거였어요 그죠? 멀리서 본게... 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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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아이씨 어우 뭐야 한방에 죽지? 왜... 아니 한... 아니 아니 아니... 한방에 죽었어요? 뭐야 왜이래 원래 한방에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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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더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기모치 주사 하나랑 오 기모치 주사가 또 나왔어 아하 여기에 또 우리 여사님이 여사님이 아니라 게이님이 게이님 얼굴에 와우 야 잘 보이죠? 네 반다님 안녕하세요 잘 보이죠? 네 여사님 또 나왔다 여사님 아니고 게이님 얼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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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건 소녀가 아니라 장군이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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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이야 장군님 장군님이 죽기법 쓰시는거야 여튼간에 어 자 아래에 성냥게이미가 두개 있구요 자 이건 뭐야 아 헤이 아 이거 검이 나올거 같애 잠깐만 이거 검이 나오는거 아니야? 아 아 장군님이 죽기법 쓰신다고? 자 일단 들어가보죠 검이 나올거 같은데 아까 그 뚱때기검 있잖아 뚱때기검 팔짜리네 팔짜리네 팔짜리네가? 아무튼 오 밥주 밥 밥주요 얘는 좀 출연을 많이 하네요 그죠? 밥 밥 밥 아 맛있다 잠깐만 야 얘도 좀 수상한데? 네 수상하죠 봐봐 어디갔어? 퍼 퍼 퍼 퍼 퍼 퍼 퍼 쏴 볼까? 쏴 볼까요? 쏴 볼까 예? 어때 에 가슴이 뛰고 있어 역시 미리미리 미리미리 제거하는게 최고죠 미루나님 안녕하세요 미리미리 제거해줬습니다 여기 뭐 저거 하나 있고 오오오 아이템도 하나 가득 있어요 뭐 하나 가득인지 두개 가득인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 가득 있습니다 얘도 왠지 움직일거 같지 않습니까 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어허어허어허어럭 왜이렇게 빨라 아이씨 너무 빨라요 총알이 없으니까 거기를 맞추지 않겠습니다 왜? 왜 안죽지 여기 아저씨 아저씨 한 발 밖에 없는데요 이제 죽어주지 않을래요? 죽으라구 어머어머 야야야 저라는 줄 알았어 저라는 줄 알았어요 그 있잖아 김하백님 작품 중에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험이었다 뭐 이런 산업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무릎 꿇어가지고 갑자기 띵 튀어나오는거지 아무튼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구요 자 여기 벽도 있구요 아 여긴 죽은 사람이 또 있네요 어쩌다가 여기다 쳐박혔을까 자 전기지리릿이 하나 있습니다 얘도 움직일거같은데 그지 역시 야 열받았어 병맞고 병을 맞추다니 역시 찌릿찌릿 병맞고 열받아다가 결국에는 찌릿해서 죽었어요 아이고 아주 찌릿같죠 짠 자 일단 저격증도 두발 얻었어 자 이것도 어딘가 쓰겠죠 자다가 복면을 가겠다고? 근데 저건 자는게 아니라 놀래켜주려고 한거에요 그러니까 놀래켜주려고 저를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건데 그런 애들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헤드샷을 해준거 아니고 전기찜질을 해드린거에요 어 왜 안들어가죠? 좋아 짜잔 오 명박이형 어디가요 어어 야 어머니가 holy shit 명박이형 들어가다 죽었어 어떡하지 완전 어이없네 어어 오 여기 누워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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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반응이 좀 느리다 자 세 방 어 여러분 세 방 세 방 세 방이나 네 타는 아까워 죽겠네 나의 총알이 나의 총알이 어? 아 이쪽으로 가는건가? 방금 전에 세이브가 예 어 세이브가 맞지 여기 맞아요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거 같아요 에? 화장실이야 뭐야 뭔가 이상하다 거울이 있고 세면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기계설비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데야? 자 일단 읽어보죠 세바스찬 카스텔라노스의 이기입니다 2012년 15월 20일 저번에 읽은거에서는 그 세바스찬의 부인인 마이라 카스텔라노스가 실종됐습니다 그 편지를 남기고 왔는데 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봉변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바스찬한테 이거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나는 만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소풀을 받은 후로 마이라에게 소식이 없다 이 증거를 상사에게 보여주기 두렵다 마이라의 주축은 무시무시한 것이며 내 손을 벗어나는 힘의 장소까지 연관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이라가 보내준 증거를 보면 릴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경찰청에서는 드디어 마이라가 실종 마이라를 실종사건으로 분류했지만 내가 개입하는 것은 거부했다 내가 가족이라서 그렇다지만 아마 난 용의자로 보는 것 같다 수사는 정체의 상태다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난 혼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자 결국에는 결국에는 마이라가 준 단서를 가지고 자기 혼자 수사를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두렵대요 엄청난 데이터인가 봐 어쨌거나 왜요 여러분은 왜 불러 여러분 심심하대 채팅창이 내가 말하는게 아니라 채팅창이 심심하대요 저기 어느 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니까 말 동무 좀 해주세요 어! 깜짝이야! 잊어버리신 거였나요? 간호수 누나를 잊어버렸죠 자 간호수 누나가 자 아 자꾸만 도배 걸린다고? 아 그래? 근데 모바일은 매니저를 줄 수도 없어요 한 개 남았다 자 모바일은 매니저를 줄 수도 없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슈퍼마그를 먹었어요 자 마그넘이 이제 만땅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 열어봅시다 이다실 이다실 바로 보이는 거 말씀해주셨어요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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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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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도는 자 일단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죠 약간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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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야 995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9950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950원 예 홈쇼핑 아닙니다 예전에 그거 있잖아 39,900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러 39,900원을 100원 남지 않습니까 야 뭐할까요? 저거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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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저거 뭐여 저거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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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에? 화살? 뭔 화살? 아 아 이거 그럼 뭐할까 폭발할까요 정격할까요 냉각할까요 뭐 뭐 뭐 뭐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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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줘봐 아무거나 하나 더 눌러버릴거야 냉각 아아 기모지 자 하나 더 할 수 있다 폭발 볼털 아 기모지 방금 폭발 많이 얻었잖아 그죠? 오예 아 냉각이 깐지라고? 근데 냉각 화살이 없어 저거 쓸 수도 없겠네 아 쓰지도 못하겠네요 어라? 어 어 어 뭐야 잠깐만 가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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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전에 전단지에서 누나 얼굴을 본거 같은데 에 에 영희님 별풍선 뵐께 감사드립니다 에 으 으 아 너무 많이 쏘시는거 아냐? 이녀 입술과 코와 눈을 보고 있지라면 그러면 아니 봐봐 아니 지금 방금 봤어요 뭐야 이게? 타티아나 구티 구티 맞잖아요 예예 이게 아줌마 맞는데 어떡하지? 어... 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없어졌어 타티아나 구티 엘에스 아 타티아나 구티 엘에스래요 비컨 정신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 중 실종됐습니다 병원 밖을 나갔다는 증거는 없대요 헐 헐 자 우리 간호수 누나 없으면 누구랑 놀죠? 간호수 누나 없어졌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거 들켰군요 아 이럴수가 귀신인가봐 귀신이야 귀신 여태까지 귀신을 좋아했던거야? 큰일났네 어떡하지? 오마이갓 선 Franc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간호사 누나도 허상이었던것이었습니다 허상 나는 모를 좋아하고 있던거지? 오 오 자 샷건으로 rappelle 아우! 뭐야? 뭐야?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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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뭔가 이상하게 먹었어요 자 좋아 풀 풀 앗 따 야 방금 전에 작사를 만땅 못 봤는데 자 오늘 저녁 메뉴는 낙지볶음이닷 낙지볶음 왜 나오는거야 자 이쪽에 보면은 아 여기 트랩이 또 있네요 이게 무슨 트랩일까 궁금한데 한번 걸려볼까요? 농담입니다 걸릴리 없죠 자 일단 천천히 가볼까 어? 저기 일어나지 마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어 꼬챙이 됐네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세발락지 진짜 먹을라고? 어? 세발락지볶음 맛있겠네요 근데 아까 걔가 낙지야? 팔만봐서 어떻게 알아요 팔만보고 어떻게 알아 으응 팔만보고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쟁이들 좋아 으앙 toi 어 불탄다 불탄다 오케이 자 불탄다 불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자 저거를 빵이야 쏴 버려겟어 자 빵이야 오징어일지 문어일지 꼴뚝일지 거식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꾸만 그러면 안돼 자 여러분 이게 남자같습니까 여자같습니까 자,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 중석이라고? 아, 목이 너무 굵은 것 같아 아, 이거는 태능선수 처음에 가도 이런 사람은 없겠어요 자, 일단은 아, 젠장 결국엔 저거 하나 먹으려고 온 거군요 아까 그 병이랑 이런 병? 자웅동체다 어 뭔가 나온다! 어우야 어우야 왜 그러니? 자, 얼음탄 아, 잠깐만 자, 얼음탄은 이럴 때 쓰라고 쭈! 오예! 하하! 하하하! 오예! 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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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야! 윽! 오! 악! 오! 야, 뭐야 누가 곰 넣어서 여기다 넣었어? 아니, 내 진짜 더러운 녀석들 아유, 덫을 일으켜나 얘도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야 녀석도 살아있는게 아니었나봐 괜히 죽었네 살아있었던 놈이었나? 아깝다 얼음에서 어디다가 쓰려고 보니까 터지는게 늦어가지고 잘 맞지도 않더라구요 야호우 일단은 100원 얻었어 100원 100원이었나? 자 이렇게 됐고 여기 전기가 삐리빼리 있는데요 하이보르트지 킵아웃이에요 단거 단거라고 써있는데 단거라고 써있으면 단거를 뽑아야겠죠 접속 배선원 퓨지랍니다 아직 멀쩡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대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있으면서 저기다 딱 찍어놓으면 난 전기구이가 되는거네 와우 한번 보고싶다 그죠? 여러분도 원래 이런거 좋아하잖아 내가 그런거 다 알아요 자 힘내가지고 아니 이거 형사양반이 힘이 너무 없어 자 물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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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이 빠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자 이동해보죠 에? 짜릿한 맛을 좋아도 말.. 말조는 뭐에요? 말이죠? 뭔가 이상한데? 아우 어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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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어 오 expertise 아우 뭐예요? 운어야? 낙지야? 근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기모찌 주사 아! 기모찌 여러분 모르죠? 모르잖아 운언인지 낙지인지 모르지 오징건지 이 사람들 왜 아는 척하고 그래 왜 아는 척하고 그래 모르면서 여기 바닷가에 사시는 분 없나? 바닷가에 사는 분 없어요? 미호 러브님 안녕하세요 바닷가에 살아서 내가 저런 것 저런 것 쯤은 그냥 다리만 봐도 안다 다리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거를 뭐예요? 할아버지가 어무는 상관없죠? 자기가 알아야지 아 모른다 여봐 바다에 사는 사람도 모른대 근데 아는 척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아니 바다에 사는 사람도 모른대잖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자 여기 지나가다가 찌붕당하는 거 아니겠죠? 자 찌붕은 안 돼요 아까 명박이형도 찌붕당했어요 오케이 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어?! 아구 엠 모양 넌 뭐에요 아니 왜 걸어오는거죠? 기분 나쁘게 엠 어었 어 자 일단 뭘 알려주면 스포에요? 무엇을 알려주는 스포야 아 오징언지 알려주는 게 스포라고? 오징언지, 무너지, 쭈꾸민지 예 걸어온다 오지마 오지마 에에에 으어 자리의 정체는 뭐야 누가 그걸 말해 주랬어요? 되게 웃기네 누가 그걸 말해 주랬어? 그냥 저게 문어야, 오징어야 그걸 내가 그거를 물어본 거지 왜 더 이상하다 자, 아무튼간 얘 다 살아있을 것 같아, 그쵸?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얘 살아있을 것 같고요 자, 얘는 당연히 살아있겠죠? 아닌가? 아닌가요? 자, 가까이 가봅시다 가까이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어? 어? 잠깐만 안타! 안타! 오케이, 좋아 아, 그냥 무척추 생물이라고 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냥 찌르면 되죠 물원지, 쭈붙인지, 호랑인지 아니, 호랑이가 왜 나와?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성냥캡을 착! 하고 넣었는데 착! 하고 넣었는데 말이죠 안 됐어요 다 잡았는데요 오우 오우 아, 여기로 가야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 여기 저기 있네요 레밤인 레밤 레밤 레밤가 하나 있고요 중국산 성냥이라고? 하하하하 자, 이거를 하면 뭐가 되겠죠? 어, 전기가 없어집니다 전기가 없어져요 오우, 야, 옆에 암세포가 암세포가 암세포도 생명인데, 그죠? 암세포가 나오고 있어요 오우! 오우! 에에에에에에엥 살렸죠 오우! 안돼! 자, 자, 돌려돌려 빨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걸려라, 걸렸라 걸려라! 잡게! 안돼! 아하하하 ㅎㅎㅎ 나 안 안 마쉽거든 다 됐나? 다 된 것 같아 에에에이 에에어 вот 야 맛 없어 나 인마 어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건 뭐 như 번갈아 가면서 해 이런 놈들이 해야지 야! 번갈아 가면서 시kee 먹은 건 어떻게 해 어 조심해야겠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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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으아아아! 좋아요 자 빨리 가야겠어 자, 어! 나 지금 방금 전에 씹혔어요, 돌려서 한명 씹고, 두명 씹고, 세명 씹고, 네명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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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오예! 아주 좋네 자, 기모찌 한 번 하고 기모찌 오예! 오마이갓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주 좋아 어... 잠깐만, 눈알 표시가 있는데 어, 여기 아이템이나 먹고 그리고 여기 이상한 침이 흘러나고 있어요 아... 이... 이 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 쟤 뭐죠? 와... 야, 에일리언이야? 와! 와... 요... 요... 와... 오... 쩐다 에일리언, 에일리언 자세해 볼까요? 자, 문어가 아니었어!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사과주스 마시고 있다고? ㅎㅎㅎㅎ 지금 질질이네 에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예쓰! 어디가 저 뭐라고 해야 돼? 제 명칭이 뭘까? 인간하고, 문어하고, 쭈꾸미하고, 오징어하고 다 섞인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 뭐라고 해야되죠? 아 닥터옥토퍼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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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옥 닥터옥 괜찮네요 닥터옥 괜찮다 인어공주 에? 인어공주 좀 아닌거 같애 이걸 놓고 이걸 먹는거에요 얘는 그냥 여기서 재미있게 놀라고 합시다 잘가 폭발하자 그냥 닥터옥이라 합시다 닥터옥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그 아이 그 아이는 아니죠 그 아저씨 야 탄이 진짜 많이 나오네 아니 이거 탄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어 아니 빵빵 자 발로 찼습니다 땅땅땅땅땅 자 여기도 지도조각이 하나 있구요 이 음악 좋습니다 여러분 안좋다고 하지마세요 좋으니까 뭔손이야 아 보스피디난다 어 어 정말 24 못찾았어 몰라요 나 뭘 찾았는지 몰라 그런거 물어보지 마요 하하하하하하하 뭘 찾았는지 뭘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우리 병원에 이제 올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아 야 이게 뭐야 간호수는 없는데 야 이런 병원은 이런 병원 반대입니다 이게 뭐야 1다2 3번 아마도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거에요 아 복구하면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많이 못먹은거 같아요 그죠? 지금 남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남았네요 나머지는 다 먹었네 일곱개 남았습니다 일곱개 아 간호사님이 오늘 10일이라 1다2 3번 가볼까? 틀렸어 일로와 1다2 3 일로와 1다2 3 이리 나와 맞아야겠다 자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아 저거 왜 못먹냐 야 팔이 닿는데 왜 먹질 못하니 아니 왜 먹질 못하니 아니 왜 먹질 못하니 아 뭔가 동그라미가 나온거 같은데 그죠? 정확히 가운데를 보고 있어야 되나봐 에 자 3 다시 5 나와 나와 하하 1-2가 남았습니다 1-2 이거는 거의 다 열었네요 1-2 남았습니다 짜잔 오오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여기도 다 쓸었어요 죄다 오케이 자 여기 남았습니다 야 6개 남았는데 그런데 열쇠가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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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 수 있을까? 다 못 열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가 엄청 열심히 찾는데 그쵸? 자 2만원 있습니다 2만원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뭘 업그레이드 해볼까?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뭘 업그레이드 해볼까? 얘기하면 좀 해줘야지 뭘 업그레이드 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내가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화살? 화살 뭐? 오오 근데 냉각볼트가 없어 이거 만드는데 너무 비싸요 가 아니라 지금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까 보니까 재료가 100개야 100개 막 써도 될 것 같아 핵주먹은 안합니다 화살 어떤거 화살 어떤거 이야 성광볼트 마지막까지 할 수도 있어요 화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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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키모찌 자 이번에는 폭발이나 냉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냉각 키모찌 자 일단 끝났어 거지야 거지 자 다시 그지 어 잠깐만 잘못 눌렀다 자 다시 그지가 됐습니다 예 자 거지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죠 그지 예 그지 그지야 그지야 뭔가 이상하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아 나 요기에 세바스찬에 노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색깔이 똑같잖아 그죠 강력한 그지가 되었어요 강력한 그지 하하하하 하하하 그게 뭐야 하하 헐 강력한 그지가 뭡니까 강력한 그지가 자 뭔가 그지가 된거 같은 그지같은 그지같은 느낌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오호 뭐가 먹통이래 뭐가 먹통인데 아 이거 안되네 자 여기에 배전판이 하나 있네요 어라 뭔가 하나 없는거 같다 어라 잘못했어 뭔가 하나 없는거 같은데 아 역시 봐봐 어 짠 짜잔 자 세개 퍼즐 좋지 않습니까 퍼즐 자 이거 맞추고 자 일자 맞추고 자 기억자 맞추면 오케이 예 예 헐 아니야 틀렸어 아닌가 어 아닌거 같은 느낌이네 자 돌려보자 우이차 0720 창 창 오! 오야 뭐야 얘 뭐지 뭐죠 겨다 옥토파스 에이 어울리함 같은데 얘 옥토파스 아니야 오마이갓! 저기 제가 연태까지 등짝을 몇 번이나 맞았는지 아십니까? 얘는 자료가 없네요 잠깐만! 필살기 넌 죽었어 얘 뭐야? 죽었어 일로와 내가 필살기를 보여주지 컴온! 아니 숨지 말고 일로와 미그놔오오 오오오 뭐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그놔오오오 까불고 있어 어어 야 제 피 흘린다 어어어 잠깐만 오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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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오직어 오케이 총알이 너무 많아 나의 피사의 맥그룹을 맞고 죽지 않다니 대단했군 아 거머리라고? 아우 거머리 징글 징글해 여기서 침 흘리고 있네 지정은하게 침 흘리고 있고 안되겠네 이거 그쵸? 보태를 보여주겠어 그래 내려오겠죠? 야 얘 왜 안내려와? 한 방으로는 위로 안가나봐 아우!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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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징어가 아니라 거머리가 계속 따라오는데? 아우 기분 나빠 네 총알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한총파밍을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무한총알파밍 뭐 그런거 있잖아 파밍하는거죠 파밍 와하 총알받어 이 총알은 이제 제껍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거지죠 한건도 마구..마구 쓰고싶은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 너무 좋아 야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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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 잠깐만 이거 무한탄 창이야 무한탄이야 얘네들 무슨 총알 좋아하는 괴블인가 봐 잠깐 피쌤기 한 번 더 쓰고 안돼 안돼 오! 얘 뭐야 야 피쌤기로 바꿨는데 피쌤기 아악 오 매그놈 여기갔어 아우! 위험해 매그놈 야 매그놈 왜이렇게 약한거같지? 나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다한거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번 아아 기모찌 자 기모찌 한 번 해주고 자 이번엔 어디 숨었을까 야 이거 거머리가 점점 커지는거 같아 많이 아 여기 있네요 거머리가 왜이렇게 커지지? 아 총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거 죽이 척하네요 누군이 배럿이 많은 아이네요 오야야야야야 오 마이 갓 배럿이 많은 착한 아이 예뻐요 그 아이 예쁩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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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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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입에서 자꾸만 이루는 소립니다 입 냄새 나 거 있는으로 바보이거든 멈춰가 어머나 죽었어 어머나 어머나 이겼어! 아오 예! 아으 야우 자꾸 왜그래 나한테 어 야 피가 expert 오 잠깐만 올라간다!x0 뭐가 올라간다 자 뭔가 이상하다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마구마구 여기서 피를 하나 뽑고 피를 뽑는건 아닌거 같지만요 총알이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총알이예요 여러분 이게 총알입니다 이야 부자가 됐어요 단숨에 부자가 됐습니다 떼부자 물론 떼는 아니구요 그런데 되게 많은거 같은데 하나에 하나 두 한개 아니면 두개 한개 아니면 두개 쩐다 그죠? 아 이거 좋다 오오 그래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준다 이거지? 많이 준다 이거지? 아 너무 좋습니다 기모찌 한번 하고 아아 기모찌이 자 기모찌 한번 하고 아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주 좋아요 아 된건가? 어 된듯해요 어 이거 또 할 수 있어? 어? 어? 뭐..뭐가 있나? 다시 다시 껍시다 뭐가 있나봐 자 일단 다시 끼고 아니야 아니야 끼라고 멍청아 좋아 자 돌려봅시다 뱅뱅이 자 하나 둘 셋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짜닌 방아를 돌려라 빠바바밤 어? 벌써 다 됐어? 자 그리고 스위치가 올라갔구요 우와 와우 이야 여러분 이야 부적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는 옛날 선전이 있었죠 CF가 아 근데 여기 탄이 많네? 너무 많은데? 이거는 사기다 탄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탄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럴수가 클라크 자 이쪽에도 열렸네요 자 여기도 열렸는데 설마 들어왔는데 다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은 왠지 그 자유의 거의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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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헐 리 시잇 헐 리 시잇 워우 워우 이야 대박 대박 턱 깍진거 봐 약간의 깨알같은 곳에 숨어있네요 와 얘도 진짜 스텔스 능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짜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어우 올라가네 내려가진 않겠죠 지금 지하잖아 그렇지? 지하에서 더 내려가면 안되지 무슨 여기 탄광도 아니고 그죠? 탄광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합니다 탄광 같은 느낌이에요 샙조는 어깨 맞았으니까 아마 회복하고 오겠지? 샙조는 어깨 맞았어요 죽은 거 아닐 겁니다 예 죽진 않았겠죠? 아이 잘생기는 죽으면 안 돼요 일단 하나 먹고 두 개 먹고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방금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진 않겠지? 그 어? 어 잠깐만 야 이거는 하하하하하 아 깜짝 놀랐어 얘 출연 장난 아니다 야 얘 장난 아니다 출연을 몇 번째 하는 거야 대놓고 이제 보이네 앞에 나중에 막 얘 막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분실수 써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오는 거 아냐? 짜잔 비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정신병원은 저기고요 여기는 뭐 더 차펠이라고 하고 자 이쪽을 보면은 지하철이 우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저기까지 연결되고 있네요 하하 자 봅시다 어? 여기에 오줌물이 떠들고 있네 잠깐만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뭐야? 돌이 뚫려있는 거 같진 않은데 왜 물이 계속 나오는 걸까? 그래 그래 샤워하는 거야 아 이거 똥물인 거 같아 어깨에 이상하게 묻네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요 봐봐 몸에 이상한 게 있잖아 똥 똥 똥 아니야 똥? 헐 헐 헐 야 이거 물이 아닌데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응가 같습니다 응가 오마이갓 염사님은 벌써 죽었죠 이 사람들아 자 지하철에 탔는데 지금 지하철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낳았던 그 아저씨 같은데 계속 똑같은 아저씨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괴물 아까 그 괴물 있잖아 오 깜짝이야 유 너는 왜어? 나 너 너 왜? 내가 불렀어? 아흥 니 불안하다 아흥 고통을 유 윌 유 윌 유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아흥 바드리라 서퍼 유 윌 서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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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오 야야 오지마 오 안온다 야 아나아나아나아나 오 매너있어 야 아서히노 미너 어 괜찮아요 아서 eyelids o Mitt 뭐야 설마 무너지는건 아니죠? 그래그래 무너지는건? 아닐거야 진짜 무너지랑 o 너노노노 제대로 쇼 뭐야 뭐야 하 아니 뭐야 갑자기 이상한 데를 바꿨어 또 미치겠네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건가요? 옛날 제 예 맞습니다 허경이님 오 네 priority 여긴 막혀있네 벽돌로 공간이 일그러드는거에요 시공간이 오그러든다고 했잖아 아 그거는 좀 다른 의미인가 그죠? 일단 가보죠 또 내 연구를 도용해서 발표했군요 아 역시 아는 사이였구나 아사시노랑 맞네요 얘가 루벤 빅토리아노인지 줄어서 루비그룹 보는거 같은데 아 연구를 도용해서 발표할로 한대 학회에 제가 모든 방법을 지켜보신 수 있는 것 모든 방법을 지켜보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필요한 것만으로 모든 것만으로는 방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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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 독차제하려는건가? 아무튼 나머지 사람 세명이 양복 아저씨, 무서운 양복 아저씨가 루빅을 끌고 간거같아요 어, 뭐지? 돈다, 돈다, 아이 아, 얘 또 나왔어 자, 일단, 뭐야 오, 여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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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똑같아요 여기 매트릭스 자, 맞네 저거는 똑같네요 목에 있는거 뽑는거죠 목에 있는거 이렇게 뽑아봐요 예쁘게 가만히 오지마 망타를 부려 망타를 부리고 있어 아까 여기 아이템 있는거 같았는데 아이템 먹자 안돼 안돼 아이템을 못 먹다리 자, 아이템 못 먹었어요 자, 뭔가 이상한게 나왔는데 오마이갓 자, 닥터오토퍼스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 아저씨 좀 정이 들려고 그러네 자, 세이브합시다 오, 야 마지막 챕터인가봐 자, 자 자, 언 이블 위딘 자, 마지막 챕터인가봐요 이 게임이 이름이 나오면 마지막 챕터겠지 아닌가? 아니면 말구요 마지막 챕터인거 같애 이블 위딘이 되잖아 그쵸? 이 게임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블 위딘 네 이블 위딘이에요 병으로 저기 머리를 맞추며 비틀거리며 은폐키려 어우, 깜짝이야 어, 키드머니인데? 그쵸? 키드머니? 내가 잘생겼어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이야, 무슨 요상한 CV201이라는 숫자가 있구요 키드머니 있어요 이쁜 키드머니 ahí 왜 왜 어디가요? 키드머니 어디로 가니? 어디가? 오 잠깐만, 오, 뭐야 뭐야 electronics 잠깐만, 새바... 뭐야 왜왜왜왜 прог Meine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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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ing , 내가 세바챤 아닌가요 아휘밤꿈 아히밤꿈 자 꿈도 참 재밌는걸 꾸는구만 자 꿈도 아주 스펙타클한걸 꾸는거 같아요 자 근데 간호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간호순도 없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울도 안깨지는거 보니까 이벤트가 있어요 아 불안한데 이거 열고 나가면 괴물같은거 나오는거 아닙니까 설마 어 뭐 나왔는지 알았네 신문지 없냐 없네요 아 여기 수첩있다 형사의 수첩 하나 있네요 예 형사 수첩 하나 그렇지만 우리 두개나 얻었지 않습니까 빵도사님 안녕하세요 두개나 얻었잖아 두개 두개 자 우리 아홉칸 남았습니다 아홉칸 자 아홉칸 잘 보세요 아홉칸 아홉칸 남았다니까 하하 자 첫칸부터 첫칸부터 1-3번까지 있겠지 그러면 뽑아봅시다 두개 남으세요 두개 두개 단 두개 가운데 3번이라는 데는 없어요 자 1-1부터 3-3까지 1-1부터 3-3까지 있습니다 자 빙구가 아니라 빨리 맘말해주면 내가 아무나 연다 아홉칸 1-3 2-2 끝 끝났어 끝났어 1-3 2-2 자 1-3 쨘 5-5 자 2-2 5천 원 나쁘지 않군요 저격 많이 쓰시라고 저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기가 안 돼요 지금 저 수첩을 읽으라 그런 소리 같아요 저 수첩을 읽지 않으면 너 죽일테다 뭐 그런거 같은데 나는 일단은 할건 다하고 왠지 불안합니다 아 기모찌 하고요? 기모찌 하고 수첩 읽어보죠 지금 수첩 여기 있잖아요? 자 수첩 수첩 예 기모찌 한번 하고 갑시다 아 이거 봐봐 거울이 거울이 안 깨지는거 보니까 여기 무슨 이벤트가 있다는거야 원래 깨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걸 다 해야돼 안하면은 큰일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거지 밖으로 좋아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드디어 탈출을 한다고? 이 병원에서? 뭐로 올려볼까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외웠는데 상관없습니다 총 업그레이드 해야되고 탄약의 최대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지금 탄약을 좀 많이 얻고 싶어요 어? 기모찌? 야 두개 하면 끝나겠다 기모찌? 자 기모찌 한번더 헤헤 기모찌 자 기모찌까지 끝났어요 뭐 없나 또? 자 주사기 회복 올려볼까? 근데 너무 비싸다 아 왜이렇게 비싸다? 그죠? 탄창 크기도 다 올렸는데 화살 또 올려? 그냥 공격 올릴까? 그래 폭발 볼트 으아악 기모찌 좋아요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만족했나요? 자 이번에 읽어봅시다 950원 남았어요 950원 갑자기 또 그지가 됐습니다 그지 짠 자 내무부 인터뷰 기록이랍니다 2013년 3월 13일에요 파이 수사관이라고 카스텔라누스 형사의 인터뷰 기록이래요 자 왜 여기 온건지 아나? 덱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자네는 크림슨시티 경찰청에 자원을 사용해서 비인가 수사를 해왔어 게다가 위협, 협박, 폭행 신고도 있네 아 아 혼자서 혼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랬나봐 그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당장 배질하는 총을 압수했겠지 꽤나 신중하게 행동한 모양이군 안 그랬으면 진작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자네를 지켜보고 있네 당신네들만 그런게 아냐 그게 무슨 의미지? 계속 날 따라와봐 곧 알게 될테니까 계속 그렇게 술 마셔야되면 굳이 안 그래도 될걸 난 할 일이 있거든 용건 끝났나? 아 이게 그 마이라가 준 데이터로 비인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얘는 아는거지 형사는 우리 세바스찬은 알고 있는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일이 끝나야 나도 끝나는거라고 멋.. 멋진건가? 허허허 뭔가 좀 크리티컬한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뭔가 큰 흑막이 있나봐요 어우 내가 뭐랬습니까 뭔가 있다고 했지 아 아 기못진 할 수 있네 뭐 왜 괜히 미리 가가지고 하하하하 자 근데 저기에 누가 있는데요 어우 야야 밀지마 열어줘 어 어? 미쳐가 미쳐가 설마 레슬링은 아니겠죠 오우 레슬링 레슬링 반말하는 이싸가족 놈 야 또 뒤에 돌면 얼굴이 거울이라던가 그런건 아니겠죠 어 아니네요 오 잠깐만 오 길잡이야 길잡이 얘 걸어가는거 너무 웃깁니다 언제 봐도 웃긴거 같아요 걸어가는게 좀 웃기지 않아요? 총총총총 걸어가는거 야 그래 날 야 왠일이야 레슬링이 레슬링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야 왠일이야 오래 살고 볼일이네 그죠?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어우 그죠? 오래 살고 볼일이야 뭐야 여기 이상한 선방같은게 있고 위에는 열기구가 아니고 이거 뭐 세뇌시키는건가? 세뇌? 브레인 서바이버 막 그런건가? 여기서 어 막혀있습니다 일단 오라니까 가야죠 난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일단 병원은 망했구요 간호수는 누나도 없어요 되게 짜증납니다 여기 또 뭐하는데지? 여기 뭐 이상한 공장인데? 여기 뭐같아요? 여기 뭐같습니까? 여기 무슨 공장인거 같애? SH841에 써있고 무슨 물이 계속 나고있어요 세뇌공장 어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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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전투기사 10님 안녕하세요 보일러실인가 봐 그러면 여기 보일러 저거 있겠네 보일러 관리원 있겠네요 어 뭐야 가자 가자 레슬링이 저기있는데 빨리 가야돼 큰일났네 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부부부부부부부부부 어 하울링 자 아무튼 뭐 어쩔수없죠 가야지 죽어도 어쩔수없다 가야죠 왠지 여기 게이상이 있을거 같은데 게이상이 없네 이제 게이상이 나올때도 된거 같은데 거에도 저기있다 레슬링 레슬링 이번엔 봐줄게 길 알려주니까 머 explan 나 락팍 꼭 삭- 니 많이 하세요 아 가자 빨리 가자 자 달려 달려 무너지고 있잖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로 야 돈 떨어져이씨 오마이갓 야 돈 떨어진다 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니, 얘는 뭐 맨날 떨어져! 야, 이번엔 등으로 안 떨어졌네요 이번엔 배로 떨어졌으면 배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등 완전 그지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배로 떨어졌습니다 콧구멍으로 떨어졌다고요? 콧구멍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좋아 어, 이제 왔어 병원으로 나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난 분명히 떨어졌는데 올라갔어 어떻게 된거지? 결국엔 처음에 거기로 왔습니다 비컨 정신병원으로 나는 한계 없습니다 떨어졌는데 올라온거 밖에 없어요 아니, 왜 떨어졌는데 올라가는거지? 나 봐봐 아니, 여러분 봐봐요 아, 레슬리가 지하실에서 구워준다고 우리가 온 곳이 어디냐면 지하철 어딨냐 지하철 어디갔지? 아, 여기구나 우리가 온 곳이 여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돼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없어진거죠 하긴 나 순간이동 했지 않습니까? 순간이동 뭐가 날 자꾸만 순간이동 시켜줬거든 그게 레슬링인가? 레슬링이 초능력자는 아닐거 아니에요 그냥, 미친 아이일 뿐이에요 네 사이코 어, 여깄다! 레슬링! 같이 가 어 어! 아따 뭐야 어... 어... 레슬링이... 뭔가 이상하다 얘 진짜 뭔가 있는데? 초능력자인가 봐 초능력 왠지 염력을 써가지고 저를 막 구겨버릴 것 같은 인 northeast 마 perfection 마그니또처럼 야, 나 왔어 나 왔었다고 또 순간이동시켜준다 오우 야, 이곳은 칩살이 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순간이동 체험 하하핳 밑에 순간이동 체험입니다 순간이동 체험 와. 대박이네 자!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요런데 자유의 깨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위에도 자세히 봐야겠어요 잠깐만 다시 보자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했죠 이 건물의 위쪽으로 한번 조준을 해봅시다 왜냐면 게이상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네요 높은 데에 높은 데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젠저 형진님 안녕하세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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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헛된 헛된 생각이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단 들어가보죠 처음에 들어왔던 데랑 똑같네 그지?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에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똑같죠? 완전 똑같네요 처음에 들어왔던 데랑 완전 똑같애 내가 분명히 여기서 아싸 신호를 당한 것 같은데 피는 만땅이고 여기 간호수 누나들이랑 환자들이 다 죽어있어요 어우 되게 불쌍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저씨 히메네스 박사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싸 신호를 당하고 말았죠 우리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아싸 신호를 당했죠 카메라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아싸 신호가 나와가지고 칼로 피싱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다리 하나 잘리고 아 잘리진 않았습니다 다리 안 잘렸어요 정정 그래가지고 목 닿을 뻔했지 그렇지만 아니 근데 좀 위험했어 지금 하다보니까 그 루빅이 변태인 것 같아 세바스찬 당신 내꺼야 내 마음대로 할꺼야 어우 나 이거 듣는 순간 닭살 돋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우 닭살이야 당신 내꺼래 어우 어우 소름돋아 내 마음대로 할꺼야 어우 아무튼 우리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걸 알고있죠 아니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야돼? 아 또 내려가야됩니다 또 추락을 몇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4번 넘은거 같은데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난리났어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들이 내게 사용한 진정은 내가 만든게 분명하다 신경 한조각 설정 한조각 한조각을 내 뼈에서 발라내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어라? 이게 루빅이 녹화해놓은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 뒤를 줄 쓰시면서 암튼시티, 페인, 플레셔, 레이지, 엑스테시, 하나의 날카로운 소음으로 녹아들었다가 이게 뭔 소리야 자 아무튼 루빙이 잡혀가지고 뇌의 실험을 당한 것 같은데 아 내가 자처한 거래 아 아까 히메네스가 마르셀로였나? 그 히메네스 박사가 루빙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뇌를 분해해 버렸나봐 그럼 뇌가 살아있단 소리네? 되게 웃기네 몸이 없는데 뇌가 어떻게 살아요? 뇌에서 살점을 불리해야 했다며 하긴 그게 웃긴게 저번에 우리가 머리에다가 그... 탐침봉을 꽂았잖아요 걔네들도 살아있었거든 탐침봉인지 뭐 있어 아무튼 몸이 없으면 내가 죽죠 오오 오 야 여기 잠깐만 야 이거 되게 반갑다 우리 반가우니까 여기서 피로 샤워 한번 하자 자 피로 샤워 자 반가우니까 피로 샤워 한번 합시다 이거 처음에 다리 잘리고 나서 소독도 안됐는데 피 목욕탕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자 이거 먹고 먹고 이것저것 있는거 같은데 나는 솔직히 오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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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자꾸만 나 심장막이 걸리게 하지마 일로와 오 오 오 오 와 아 이거 분명히 나 여기 안썼는데 그치 이번엔 뭔가 달라요 야 여기도 문 닫혀있었어 야 문이 열려있어 이제 열려요? 오마이갓 여기는 무슨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쪽지 있었어 근데 다르네? 내용이 새로운 새로운 뉴 뉴 뉴 뉴 앞에 뉴가 붙어있어요 하수도 쪽지입니다 아직도 탈출을 꿈꾸나? 거의 성공한 것 같나? 몸뚱어리는 여기에 꿈쩍 못하고 있는데 꿈을 꾸는게 무슨 소용이지? 아네 아네 무슨 소용일까요?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군요 처음에는 주먹질이 안 돼가지고 예 여기 못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뭐가 안될만한 장비가 있나? 화염방사기라든가 아니면 로켄 런처라든가 아니면 머신건이라든가 에비 머신건 황 융 그런게 있을지도 몰라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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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게 상자하고 자물쇠에는 강한 세바스찬의 펀치지만 좀비한테는 한없이 약한 세바스찬의 펀치입니다 그러니까 좀비한테 물펀치 자물쇠하고 상대한테 강철펀치 좋아 가자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저 정도 파워하면은 여러분 좀비 한 방 때리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헐크가 일반 사람 때리듯이 한 대 때리면 쭉 이리 날아가지 그치? 근데 안 날아가요 전혀 안 날아가 전혀 안 날아가 전혀 안 날아가 난 분명히 펀치를 때렸는데 내가 펀치를 때린건지 오우 자 여기 새로운 곳이 나왔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자 바로 빡! 안 돼 안 돼 어 레슬링이 목표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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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급하게 가다가 우리 게이상 못 볼 수 있어요 게이상 꼭 봐야 돼 게이쁘이 게이상 게이자으? 흠 아 또 떨어질 것 같다고? 또 떨어지면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또 뭐야? 발전기 같은 게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 카세트 테이프 있어 자 또 읽어볼까? 아 아 히메네스가 배신한 걸 알고 있었대요 아 아 아 함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영구의 막바지라서 몰두하지 그거를 신경쓰지 못했대요 자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치? 분명히 뭔가 실험을 당한 것 같은데 실험을 당했는데 카세트는 어떻게 남겼을까? 되게 애매하네 실험을 당한 상태면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 아닌가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거시기를 남겼지? 좋아 나가자 나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기가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미치겠어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가니? 천사총알님 안녕하세요 의정부알코올님 안녕하세요 떼깡님 안녕하세요 떼깡님 안녕하세요 오 저 새로운 에어리어에 왔어요 아 건물은 들어온데 엘리베이터 깨끗하다고 와우 자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봐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라고? 돌었나봐 돌었나봐 아 길이 아니구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조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천원 와 오천원 오천원 대박 오천원 오천원 얻었어요 야 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길은 아니었나 봅니다 자 한번 에스누라림 안녕하세요 에스누라림 자 요런데 꼭 저게 있더라고 게임상에 있더라고 아닌가? 없나? 오 오 오 이벤트다 이벤트 이야 꽤 기네요 그죠? 오오 비 맞고 있어 레슬링이 와 웃는다 야 얘 웃는 거 처음 봤어 게임하면서 나왔어 레슬링 오! 레슬링 웃는 거 봐 재수없게 야 얘도 꾸미면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예 아 재수없어 야 걸음걸이가 말짱해졌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쵸? 원래 걸음걸이가 이상했잖아요 말짱해졌다니까? 저거 봐 그거 아니야? 이거? 호호 그 반전? 반전 반전드라마 예 안녕하세요 메가미님 유루님 안녕하세요 반전드라마 아니야 반전드라마?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레슬리가 막 아까 이상하게 걸음걸이가 이상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갈고 있어요 게다가 썩소도 날렸어 썩소? 아무나 못 날린다는 예 아무나 못 날린다는 썩소를 날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썩소 장난 아니야 썩소 씨 웃었어 씨 아니 아니 레슬리가 여기서 보스를 깨면서 올라간다고? 아니 그거는 그거 뭐야 그거는 액션게이밍에서 나오는 거잖아 쟤가 뭐 데빌메이코아인가? 단테야 단테 오 야 이제 현실에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현실에 전기지짐이가 있네? 와우 잠깐만요 병원도 아닌데 왜 전기지짐이가 있지? 아 여기 정신병원 맞네 병원은 병원이네 그죠? 찌짐이 의자가 있어 찌짐이 큰일났네 누구 스포이겠네 그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어?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KKC님? 그런 거 말해주면 강퇴당합니다 강퇴 조심하세요 자 일단 보자 음 업그레이드 뭐 할까 만 원이 있는데 자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 있어요 만 원 5만 원 만 원 아 스포가 아닌가 우와 비둘기하고 우리 먹자 말쨍 말쨍 hu 아 피 올려주는게 없냐고 한번 볼까 생명력 게이지를 올리려면 25,000원이 들어요 와우 우린 거지기 때문에 이런 걸 살 수가 없습니다 휴우 거짓 샷건은 사랑이라 샷건을 업그레이드 해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건에 데미지를 올립시다 빵! 거지 됐네 데미지를 올렸는데 거지 됐어요 강력한 거지 강그 강지 강력한 그지는 줄여서 뭐라고 할까? 강그지 강지 강지 괜찮다 강지 강지 좋다 왠지 강아지 같은 느낌 야 이 복도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처음 와보네 아닌데? 비슷하다 우리 그 뭐야 아 다르구나 그건 건물이 좀 고풍적이었어 쩍 벌려 잡았을 때 거기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시끄러워 네 말 안 들을 거거든? 나 무시하지마 무시할 건데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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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라 그래요 왜이래? 미쳤나봐 정신줄 났어 녀석의 눈을 조심해 살고싶으면 루빅의 눈을 피하랍니다 어쩌라고 뭐하는겨? 왜이래? 야 왜 귀여운 척해? 아... 아 뭐야 죽어있네 대머리 아저씨 죽어있네요 야 세바천은 여기서 야! 세바천은 여기서 뭐가 있나 돈이 될 게 뭐 있나 하고 지금 뒤져보는 거야? 야 이런 쓰레기 같은 형사 같으니 아 얘 화장하라고요? 아 왜 이렇게 못됐냐? 이거 화장을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화장을 하라 그래 완전 나쁜 사람들이네 자 이쪽으로 나가볼까? 아 이쪽 안 나가지네? 문이 닫혀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보자 아 여기도 없네요 일단 정치병원이 야 왜 걸음걸이가 느려졌어? 오오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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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벗었습니다 아아아아 아 처음에 cctv로 봤던 거에요 카메라 감시카메라로 맞어 여기 순간이동 앗싸 신어 으흐흐헣 으아아악 안 돼 오우 아우 저기 미안해요 당신의 얼굴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살려줘 와우 자 불 불 불 야 근데 저게 탔는데 왜 이렇게 완전 화사 화염방사기 뿌렸니? 왜 이렇게 불이 잘 타는거야 아싸 신호해 ún Pass 후드가 붙여 됐어요 아싸 이겼다 이겼다왕은 죽었습니다 화학 뭐야 눈 보면 안되 눈보믄 안된다니깐 holy Matt 아, 저기 저분 좀 블라인드 좀 걸어주세요 여기 있니? 저기 저기 자, 일단은 어 자, 그럼 숙고라 그래 네, 그런 거 아예 벌써 나갔네 하하하하 아니면 공략을 자꾸 알려주려고 했냐 공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 내가 계속 말해줘 오늘 평소보다 사람이 많네 어제 오셨으면 기절하셨겠네 어제 어제 더 많았네 목적 많았네 어제 오셨으면 기절하실 뻔했어 오마이갓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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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자, 다 올라오면은 한 번에 방향! 내려가세요 내려가 돌아가 여기다가 그냥 이거 번개탄 쭉 쭉 할까? 뭡 후호오랜 으흐흐흐흐흐흐하하하 불타올라라 으흐흐흐흐흐 휴흐 하핰흐ase 여, 어제 분명히 여자 좀비 보고싶었던 분 있었잖아 예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나 여자 좀비 보고싶어요 예,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던 분을 기억하는데 좋아 예, 어제 분명히 있었다고 내 기억이 거지가 아니라며 아, 뿌니 어, 뭐야 이랬어 다 불타올라라 야, 불타라 어머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예쁜 여자분이네요 자비는 없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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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 춘부 춘다 아니 근데 여자 좀비니까 좀 쏠 때가 좀 낫닫지 않아서 다리 쏴야겠다 다리 쏴야겠습니다 다리를 잠깐만x3 아니 아니 피새끼 피새끼 매그넘 매그넘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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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분명히 여자 좀비 보여드리려고 그랬어 어제 맞아x3 야 야 이거 왜 피새끼 피새끼 어!! 야 누가 똥던졌어 누구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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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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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기모찌 하자 기모찌 한번 더 어? 기모찌 야 우리 잡살 많으니까 후슝 아 여자는 어디 어디 있어야 돼 아잇 안돼 아 여자 좀비는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 어디 쏘죠? 어디 있어야 돼? 머리 쏴줄까? 머리가 죽겠네요 아 다리 자 싹시한 다리를 피시킹 달리 오지마 개다리 치울 필요는 없다고 뭐야 뭐야 어디서 날 쏜 것 같은데? 아닌가? 야 기모티약은 여기 또 있어요 야 여기 무슨 디펜스 하는 것 같아 디펜스 맵이야 디펜스 맵 야 자 자 자 자 뭐야 야 뭐야 왜 아니 왜 사람들이 보지 않는거지 어어어 우와하하하 야 야 야 뒤에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것들아 오가이갓 갑자기 뒤에서 나오고 그래 호쇼 람탄글라 쬬스 비가 트유 람탄글라 쬬스 비가 자 불타올라라 어 뭐야 뭐야 입맞혔어 어! 뭐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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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총!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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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우리 작살 작살 납니다 이제 와우! 와우! 홀리 쉣! 야 야 갇혔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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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때는 작살을 또 만들어 줘야겠어요. 나 많아! 와 완전 많아 이거 뭐야 막 만들어야지 야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 너네 죽었어 오랜만에 아사신어 한번 해보자 와라 와라 와라! 아사신어! 크흐흐흐흐흐흐 오! 오오! 오! 아사신어 방해받았어 죽을 났네 야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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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안아줘 여기가 났겠지 여쏴! 애사신어! 오마이갓 왓더 야 얘 자꾸만 아사신을 방해하네? 저 할아버지 완전 짜증난다 아사신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하잖아 어떤 놈이야 일로와 어딨어? 어이 아닌데?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Phil 나 죽겠어 아니 이게 뭐야 자꾸만 봤잖아 미안합니다 비모찜을 너무 많이 했군 이제 장난치지 않겠어요 야 그냥 입어 나 총 쏘는 애는 조심하라고 했어 야 경관은.. 경관 가지마 오! 어.. 여기 아저씨 뭐해요? 아니 로켓 런처를 갖고 오는게 어딨어 이게.. 이게 뭐야 왓 더 헬? 오! 맞았어 맞았어 하하하하 와 몸이 인수분해됐습니다 쫙! 자 이제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예 장난 안치겠습니다 나 이제 진지해졌어 나 진지해졌습니다 진지 왕진지 나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난치지 않겠어요 진지하다 여기서 나왔잖아 얘들 먼저 잡은 나면 여기서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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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서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돼지가 두 마리가 우당동 나오는데 나오라 주하! 오.. 빨리 나오실거 아닌가 오! 네 오케이 어허허허허허허 안 돼엥 나요 돼지 아저씨 진지 모드 됐어 진지 모드 자 여기서 우리는 예 화살을 슉 만들고 전기를 슉 만들고 오케이 여러분 이따가 필살기 쓰죠 여러분 아시죠 필살기 자 우리 회사온 누나네 어우 얘 이쁘다 자 준비치고 이뻐요 이 아줌마도 안보이고요 이 아줌마도 안보이고요 좋아 나왔어 로아켄 런저를 맞으면 안되겠죠 어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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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었어 이리와 자 좋아 필살기 자 매그놈 찾습니다 으아아아 매그놈 어어 어 잠깐만 야 매그놈 맞췄는데 맞췄잖아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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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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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어요 왔어 야 뭐야 야 누가 막 써 이상한걸 자 다행입니다 얘 뭐야 왜 자 다행입니다 자 우리 아저씨는 아 쟤가 쏘는구나 아 쟤가 쏘는구나 아 저 녀석이 쏘고 있었어 장난 아있네 예 자 그러면 저 녀석부터 잡도록 하죠 예예예 자 급소를 급소를 짱 자 그럼 필살기 씁시다 매그놈 아 야 야 야 야 그리지마 매그놈 야오 에 에 에 에 매그놈 야 역시 풀업 풀업 매그놈 풀업 풀업 풀업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풀업이 아닌것 같은 매그놈 grade rollers 진지모드 들어가니까 되잖아요 그쵸 진지하게 역시 게임은 진지하게 해야 돼 저의 진지함 느껴지셨습니까 안 느껴졌다구요 미안해요 난 진지하게 했는데 한 번 죽으면 진지하게 해야해 저격총아리 상태가? 2개 오케이 개점 디디님 안녕하세요 모야메롱님 안녕하세요 모야메롱님 안녕하세요 은근히 많은데? 300원씩 하나씩 먹을 수 있네 하나씩 왜 이렇게 많아 돈이? 부자 되겠어? 아니 부자 되면 뭐합니까 그죠? 거지가 되었는데 어머어머 아우! 야 이거 뭐야 야! 이러면 안되지 아니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안터지더라고 그래서 안터지나? 갑자기 터져요 뭐야 왜이래 아 이거 너무한다 회이크 쩐다 그죠? 회이크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회이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아프다 일단 작살 만들고 전기탄도 만들고요 난 작살이랑 전기탄을 쓰겠습니다 총알도 맞고 여기 총알 진짜 많다 이거 후반부 가니까 총알을 네 많이 쓰라고 이렇게 막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 그죠? 여기도 게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 잘 확인해봅시다 게이상이 어디있는지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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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병원이 없어졌잖아요 게이상 있어봤자 뭐해? 열쇠가 열쇠 있어도 못쓴다는거 아닙니까? 망했네 아하 미안합니다 망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mes 앗 뭐 다 잡은건가? 아니 지금 주술건 다 주은거겠죠? 아 요기 하나있네 아아 어디가 어라 ? 이걸 먹고 싶었는데 아예 만들기전에 이걸 먹었어야 되는건데 멍청하게 멍청만들어가지고 아 좋아요 여기 뭐하는 곳이야? 어 뭐야? 뭐야 쟤? 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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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야 누가 불꽃놀이 하래니? 오케이! 이야! 자 폭죽놀이하는 불꽃놀이하는 애를 먼저 죽였어요 뭐야 얘네 지금 나하고 1대1 저격대결을 하자는 거였어요? 아니 뭐 이렇게 싱거워 1대1 저격대결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쟤네들이 1대1이 아닌 2대1이잖아 4대1인가? 아니 저격순 저격순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2대1이죠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여기 있는게 아우 여러분 이런거 좋아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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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갖좌좌좌거려 여기이 내장인가? 뇌? 뇌야 내장이야 뭔가 기분이 별로 안좋아지는 뇌인지 내장인지 모르겠다는거 야 이 눈 진짜 거슬린다 야! 눈깔 봐 에이헤헤 눈 봐 뭐야 이게 와 완전 징그러워 뭡니까 이게 자 여기는 스나이퍼라이플탄이 있고 아 이거 저격탄알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기모찌 한 번 해야겠네 아아 기모찌 자 기모찌 한 번 하고 주사 하나 더 줍구요 이거 변태 아니야? 우리 세바스찬은 변태에요 진짜 변태 같아요 완전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좋아 야 문 문 문 문 자 문입니다 결전의 순간이 당황한 것 같아요 문을 열면 보스가 나와가지고 보스랑 뚜덕뚜덕 하다가 이제 쪽나는건가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